4월 29일 월요일 미코인의 속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블락의 단독 채굴자가 나왔습니다. 역사상 282번째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 명의 비트코인 채굴자가 블락을 단독으로 성공해 채굴 보상 전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로 채굴 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관리자인 콘 리바스는 자신의 X를 통해 한 비트코인 채굴자가 역사상 282번째로 단독 블락 채굴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채굴자는 단독 블락 채굴을 통해 3.125 비트코인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20만 달러 상당이고요. 비트코인 단독 블락 채굴은 14년 전 비트코인 탄생 후에 84만 1,300개의 블락 중 282번만 발생했을 정도로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팍스 비즈니스는 이더리움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서스의 내부 문건을 검토한 결과 SEC가 지난 2023년 3월 28일 이더리움의 증권성 관련 공식 조사 명령을 승인했으며 조 루빈 컨센서스 설립자도 이와 관련된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8년 당시에 SEC 의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연설에 반하는 조치인데요. 해당 서류에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이더리움의 특정 증권 판매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갠슬러 의장은 이더리움이 2022년 9월 지분 명령 합의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추측을 했는데요. 매체는 해당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해 게리겐슬러 SEC 의장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에 대한 응답을 피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 달 테더, USD 코인, 다이 3대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지난해 비자의 월평균 거래량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오늘 현지의 블랙락은 온라인 온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의 데이터를 인용해 테더, DAI, USDC의 이번 달 총 거래량이 1조 3,690억 달러로 지난해 비자의 월평균 거래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 기간 동안 테더의 거래량만으로도 마스터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거래를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저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정말 날이 갈수록 코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소셜 앱 프렌드테크가 29일 V2를 출시를 발표하면서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크리프트 보도에 따르면 트렌드테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포인트 잔고 스냅샵 촬영이 완료됐으며 더 이상 포인트 이전이 불가하다고 밝혔는데요. 에어드랍이 언제 실시될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포인트 잔액이 온체인에 올라갈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렌드테크는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L2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지난 8월 출시된 이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가 있잖아요. 또 아마존, 애플,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정되어 있죠. 기업의 실적과 연준회의가 예정된 이번 한 주의 첫 거래일, 오늘 미국 증시는 테슬라와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오르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 그렇죠? 일단 결론적으로 다운은 플러스 0.38, 나스닥은 플러스 0.35, S&P 100은 플러스 0.32, 러셀 2000은 플러스 0.81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은 테슬라가 이끌었습니다. 중국까지 긴급하게 날아간 일론 머스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의 주요 장애물을 극복한 후 출시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오늘 무려 15%가 넘게 급등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플 주식은 지난 주말 아이폰의 최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 오픈 AI와 논의를 제기했다는 보도와 버스타인의 투자 등급 상향으로 모처럼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난 금요일 실적 호조로 10% 가까이 올랐던 목요일이죠.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는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의 소비재 기업과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NBC가 보도한 팩트세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상장 기업이 45% 정도로 이들 기업 5곳 중 4곳이 월가 컨센서스를 넘는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은 지난주 예상보다 낮은 1분기 GDP에도 시장이 곧바로 연율 성장률을 반영한 것은 금리 상승에도 강세를 보인 올해 미국 증시의 회복력을 설명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전략가는 금리의 동인이 좀 더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바뀌고 있어 주식이 소화하기 계속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30일과 5월 1일에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FOMC가 열릴 예정이고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비트코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지지선 6만 3천 위로 올라서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죠. 빨간선이거든요. 오늘도 지지선 6만 3천 위로 뛰어넘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밑에 꼴이 달린 데일리 기준에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서려고 정말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코인도 보면 지지선에서 도치캔들이 나오면서 끝자리 2, 5, 4, 9가 제가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2, 6, 3, 4니까 지지선이 살짝 깨지긴 했는데 도치를 만들어가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이번 주 이제 FOMC 발표를 두고 본격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온 뒤로 코인 시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돈이 다 그쪽으로 간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 시장도 상당히 눈치 보기를 보이면서 거래량들이 그닥 많지가 않거든요. 코인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럴 때는 여러분 호흡 크게 하시고요. 좀 길게 보면서 저희 미콘놀과 함께 뉴스 꼼꼼히 챙겨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